안녕하세요 학생들이시군요 아 잠깐만요 네 예금주 예금주 뭐라고? 계좌 송금 넣는다고 그랬지 이번 한 해에 그렇게 많이 이거 뭐 국가에서 지원해주나요? 바로 ATM계에서 현찰로 뽑았습니다 금방 돼요 금방 해요 우리 토크 세트거든요 어쩌다 이렇게 보니깐 땡큐하게 엑소 동아리 9 1이라는 나이가 토크하기 최악이네요 이겨내야죠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자기야 이런 거 하자 유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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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아이 캔 예스 아이 캔 유퀴스 못 맞추면 어떻게 유퀴스 도전 도전 유퀴스 온 더 블로그라는 프로그램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으신다고요? 저 방송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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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이 아직 안 됐는데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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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